전화 안 될지 몰라 It's the fapful 정답이 많지? 여기를 추천해서 누가 정답을 지켜 봐야 돼 누가 정답을 지켜 봐야 돼 통화하러 왔지 제대로 해 봐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? 긴장하면 좀 더 주고받을 수 있겠죠? 그럼 뭐 해줘야 될거에요? 소리만 지내면 돼요. 오지 마세요! 들려요! 근데 지금 마리가 여기로 오는 계기가 너무 약할까 봐 그런건데 여기 총 있어요! 막 이럴수야 될거에요! 안 돼! 보면 안해봐! 뭐할게요! 지금 알아서 얘기해! 왜! 그럼 알아요! 이 정도고요? 세게 하면 장악을 떨어뜨리고 밀치는 거고요. 아니 그렇게 해도 돼요. 밀치면 빠지고 여기로! 보면 안 돼요! 다시 해! 너무 멀리요! 근데 오빠 내가 순간 왜 일어났냐면 천혁이 있어서 말을 못하겠어! 그래갖고 내가 도망가서 말한 거야! 잘했어! 이 순간이 권장이야! 이럴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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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중요한데 네! 깨닫고 그랬어! 근데 원래 갖다 놓았으면 사실 떨어뜨릴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얼만데? 이게 얼만데? 백만원이야 백만원 사실 비싼 거잖아 이게 얼만데? 백만원인가 없겠지? 수익은 있으면 안 돼? 오케이 돌아오면 안 돼요! 절대 돌아오면!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말해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말해 내가 그리웠다고 말해 내가 그리웠다고 말해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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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Isaiah 28